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변호사 김진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체류하고 있어요. 무료로 상담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거나 다른 방면으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소송 지원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활동이나 법률 개선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농축산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이주노동자들은 주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에 대부분의 주거비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그런 숙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그냥 농촌의 비닐하우스를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거주하도록 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인 상황이니까 사실 어디에도 지금 어느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 갈 때에도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보험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주아동들을 배척을 하고 이런 이주아동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탈선을 한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서 한국 사회에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혐오 이게 혐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 만연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요. 사실 제도에서 느끼는 벽은 굉장히 많지만 그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지가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벽으로 다가오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서 한 10년 후에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안 됐었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이주민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랑 같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